안녕하세요. 중고암호차 매매 전문 알찬트럭입니다. 이번에 새로 입고된 중고 크레인 한 대 소개해드립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4.5톤 중축 카고트럭을 매입을 해왔는데요. 2018년식이에요. 2018년식인데 차량 상태가 괜찮아가지고 거기다가 2019년식 수산 736 크레인 중고장비가 남는게 있어서 이번에 차량 상태도 괜찮고 크레인 장비도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해서 구조변경까지 오늘 완료해서 입고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내용은 차량 함께 살펴보시면서 충분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량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우선 차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등록 메가트럭 4.5톤 카고 크레인이고요. 유로식스 280마력 엔진의 수동 미션 트럭입니다. 지금까지 주행거리는 20만키로 적정수준 운행한 차량으로 엔진 미션 상태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적재한 길이가 5m 30 중축 카고였어요. 중축 카고에서 이번에 이렇게 크레인 장비를 장착해서 크레인으로 오늘 구조변경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일단은 2018년 시 연식 괜찮은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정비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적재한 적재한 길이는 이제 5m 30 중축 길이에 축없는 단바리트럭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량 적재한 적재한 바닥은 철판 바닥 새로 시공을 해놓았고요. 철판 바닥 상태도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크레인 장비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산 그 SCS 736 장비가 올라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안전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수산 736 크레인 장비 뭐 일단 재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자면 뭐 최대 인양 높이가 17m 이고요. 그리고 최대 작업반경 15m 그리고 뭐 최대 하중 능력은 6톤 정도가 됩니다. 일단은 뭐 이제 크레인 모델마다 뭐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시는 작업에 맞게끔 그 크레인 장비 모델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크레인 장비를 구매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736 장비 사용하는데 문제 없는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한번 잘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반대쪽 차량 외관 살펴보더라도 아주 양호한 상태 확인해 보십시오. 욕하고 차량하고 프레임 상태를 확인해 보시더라도 90%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운행이 되어왔던 차량이에요. 아주 깔끔한 하부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D타이어 지금까지 한 잔존 80% 이상 90%대까지 뭐 볼 수 있는 양호한 잔존 상태 남아있고요. 앞타이어도 한 70-80%대 다시 금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을 괜찮은 타이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캐빈이 이렇게 자동되어 있습니다. 오늘 차량 실내부분 외관부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았고요. 오늘 차량 실내쪽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량 실내부분도 아주 쾌적한 차량 환경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실내 세차를 완료해 놓긴 했는데 정말 세차같이 아주 깔끔한 차량 환경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동 미션 6단 수동 미션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롭터 에어컨 에어톤 이상 없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별다른 특이사항 없는 괜찮은 하무차 되겠습니다. 주행거리 주행거리는 지금까지 20만 9,036km 주행한 차량인데요. 이제 21만km 향해 가고 있어요. 18년식 차량으로 지금 대략 5년 좀 넘은 차량인데 하무차 그전에 크레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무차로 운영되면서 준수한 주행거리의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준수한 만큼 차량 엔진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떨림도 없고 차량상태 엔진 상태 미션도 이상없이 잘 들어가고 차량상태 아주 양호한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핸들 옆에 PTO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렇게 2018년식 트럭에 2019년식 수산 736 장비 올라가 있는 4.5톤 크레인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말 차량상태 괜찮고 크레인 장비상태 정말 괜찮은 차량이니까요. 이 차량 필요로 하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저희 차고지 저희 매장 방문해 주시면 차량 쉬운 점 미 크레인 장비 직접 작동해 보시면서 상태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 저희 매장 한번 들려주셔서 차량 한번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식 메가트럭 4.5톤 카고 크레인 차량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상태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공안부차 매매 전문 믿음직한 알찬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